자 화요 화 화 화요 화요 아니 진짜 똥분기급 쓰레기 나왔잖아 태엽 장치 섬탑 등반은 당신을 죽입니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가 아니라 죽인다고요? 건강에 해로운 것 같아요 빨리 좀 누워서 쉬고 싶어 진심입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눕방 아 빌어먹을 뱀도 나오고 이거 망했네 이거 뱀에다가 철파 광폭화의 킹짱돌이 광폭화 소돌 광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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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야 숭된다 흰 포션 전투체면 지금 생명력 깎아서 방송하는거 무엇입니까 불보고 엘리트 하나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어이 세상에 영웅은 죽지 않아요 대가를 치를 뿐 이게 대가인가 아이고 구황후황님 만원 보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것이 대가인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흑생 지금 연쏘슨 아 자야겠다 이거 아니 심장 못가요 여기 안보여이세요 이거 예 아 안됨 못감 게임에서라도 게임에서라도 잔다 슉슉슉 아아 장화였구나 아아 불작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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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할 북할장화 라가 라가블링 저거 파워포션은 보스 가서 쓰고 아아 광폭화 쓰고 깨울 수 있나 오늘 일찍 자고 내일도 일찍 쉬어야죠 그래서 일찍 깨고 일찍 자야되는데 미친 대비지 뭐야 저거 아니 라가블링 30 아이고 내일이 저거 사일런트라서 고빈드 사일런트 어떻게 하냐 아니 아이언클래드는 게임이라도 이게 빠르 빠르기라도 하지 사일런트 어떻게 하냐 저거 답답다 아니 독존버하면은 시간이 한참 걸리니까 이게 정밀하면 빨리 흫 지옥건 이도료 내일은 더 빠른 모드로 하려구요 형상뽑음 넌 뒤져봐 아이 지옥불 복존버고 뭐고 지금 해근도 안되있으신거 아닌가요 의구불쌍 잘하시는군요 의구 불쌍 지금이 1.5배고 지금이 1.5배고 내일은 2배속 찍어야되지 않을까 사일런트 하려게 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우 미친 27담 이거 광폭화 이거 진짜 쓰레기인데 아무튼 아무튼 믿겠습니다 제물화영 제물소돌 이도료화영 일단 제물이 맞지 않을까 팔굴? 닭제물 닭제물 제물받다죠 저열 일단 코스트 유물은 어 옳다 민소도나님 반갑습니다 자 저열이라서 괜히 물음표 갔다가 상자 만나기 싫은데 불 좀 많이 볼 수 없을까 상점 상점 불 엘리트 물음표 불 엘리트 취급 불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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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콩 최물이 나를 배신했어 쟤날배 몸풀 이중타격 몸풀 소돌 몸풀 부칼 근데 강화가 안 돼 있어 주판 어차피 못쓸거고 부칼 하나 더 쓸까 괜찮을 것 같아요 흑우부적 상자 아마 안열면서 갈 것 같아요 우야 이거지 몸통 박치기 기사회생 있지 지금은 부칼이 더 좋은데 나중에 덱이 좀 커지면 몸박이 더 좋아질거고 불칼하다가 넣자 불칼니까 아이고 몸박삼코 다행이다 가 가방 난관 나왔고 난관 회생이지 이러면 AMA요? 저는 게임하느라 못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도 모름 박치기 박치기 기본 카드들은 초반에 나온 거 순서대로 그냥 구분 없이 씁니다 아 포션 쓸거야 하 지금 파리 더 오면은 한동안 진짜 힘들겠지 그래도 일단 재물있고 난관회생있고 써야돼 쓰기 힘들어도 하아 아이고 난관회생을 못 뽑았네 다행이다 그래도 전투체면 전투체면 하나있지 다행이다 그래도 전투체면 지금 몸박 어느정도 모양새가 갖춰져서 지금은 발화가 그렇게 필요없을 것 같네요 저 아이 미친 아이 잘못 눌렀어 아이 꼭 저열 집으면은 빌어먹을 열쇠 잘 나오더라 아 열쇠가 아니라 저 상자 아니 찰싹 24 딜 저 자 잠을 써야되지 잠을 써야되지 잠을 써야되지 잠을 써야되지 새모항 병폭풍까지 근데 광폭화 왜 맨날 선천으로 잡혔어 지금 나 저거 이해가 잘 안되네 어 바리케이드 병폭화하면 되겠죠 아 개노산 이러면은 바리필옵지 너무좋아 발이 강화할까? 난관의 생 써야 되니까 전투체면을 강화할까? 불타는 조약? 보스전도 난관의 생만 잘 돌면은 잡을 수 있는데 전등이라서 발이 강화가 막 그렇게 중요하지는 할 것 같아요 난관 회생이 결국에 보스전에서 돌아야 되고 진화가 없어서 난관 회생 이도류 필요없나? 이도류 이도류 몸박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일단 난관 회생에서 행하자 이도류 가이 광폭화 가져왔어? 너 가져 낚아올 필요없어 부산 부산 기사인생 기사인생 제발 이거 다 태워야 되는데 기사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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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안되나? 여기까지인가? 제발 살았다 산거 맞아? 아무튼 산거 맞아 살았어! 딴 사람 있다! 딴 사람 있다고 절힘 무적 병폭발이기 때문에 무적만한게 없겠죠 절힘은 무감각 있으면 집없겠는데 지금 무감각 없어서 무적이라도 쓰겠습니다 룬반구 또 저거 대걸레 아니면 오케인데 비쌍 근데 코스트 4개면은 또 충분할 수도 있어 룸방구 일단 병폭발이니까 아 엘리트 가기 싫은데 엘리트가 왜 이렇게 길을 막아 대지 너무 끔찍한데 길박 노노염 불 엘 불 불 엘 불 상점 갑니다 아까처럼 신발 뽑으면 돼 54댈 난관 하아 진화 진화 이 자식 일단 써야돼 아 뭐야 옆으로 갈려고 했는데 아잇 잠깐만요 어 광폭화지움 개꿀 뜻밖의 개이득 뜻밖의 개이득 호스팅 감사합니다 호스팅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무감각 무감각축 감각축 무감축 이거 이도류 킹감각도 할 수 있지. 이도류 킹감각으로 세모함 스톨링도 할 수 있고 됐다. 비출 수 있겠다. 어째서 아직도 여기에 니냐. 비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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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거 선천 발이니까 바로 챙길 수 있네. 비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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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세트로 주네 띠용 야 차미나자 아니 세상에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세모항으로 피도 채울 수 있어 아니 미친 갑자기 아이고 깼다 아이고 이게 뭐야 아이고 아이고 이게 게임이냐 와 이게 게임이지 그래 이게 게임이지 아이고 이게 게임이지 그래 그래 맞아 이게 게임이었어 이게 진짜 게임이지 와 무감각 흘려보내기 넣자 이거 스킬 카드 많이 안 넣은 대기라서 이게 게임이지 타라아악 야야야 달팽이 넣어봐 손님 마디를 똑바로 해야 될 거냐 아야 저게 안 나오네 무감각 타락도 안 나오고 야 쳤냐 쳤어 이리 와봐 손님을 쳐 이게 그 험상고즈 손님인가 그거냐 이 돌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안되겠다 노잼 승리 노잼 승리 재미를 잃고 승리를 얻었다 왜 이기면 재밌는데 이기면 재밌는 거 아니야 호호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탈뱅이 허접식 이제 누가 보스지 아 잠깐만요 근데 말린다 제물 쓰자 이거 안되겠다 일단 일단 이기자 복수 하나 더 남았고 아유 깨어난 자네 도누덱 하나 더 남았으면 얼씨구나 하는데 일단 일단 바리참오구요 타락은 써야되고 무감각도 써야되지 이제 승천 올라서 얘네들 힘 이시고르기 때문에 이시고르기 때문에 이시고르기 때문에 뭐 모서라고 야 니가 그렇게 호기심이 많어 어 호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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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심이라고 후회하게 해주마 그르르 호기심 해결 호기심이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호기심 없어졌죠 호기심이 해결된거야 꽁 등반 성공 고공 정발하기 전에 했다 와 12시간만에 12시간만에 승천 20까지 다 깼다 호기심이 사라져버렸죠 12시간만에 깼다 0승천에서 20승천까지 깼다 하 우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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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일런트 네일 디펙트 모레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승천 슬더스 정식 출시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요 잘 나오면 갓겜이고 안 나오면 똥겜이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게임 이기면 재미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제가 한마디라도 틀린 말 했습니까 재미없으면 똥겜이죠 내 말 맞죠 술먹방은 토요일입니다 오늘 내일 모레 마라톤하고 그 다음날 술먹방 게임은 이기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상대방 빠치라고 하는겁니다 혹시 사제같은거 하십니까 혹시? 님 혹시?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